네 안녕하세요 영웅웅원 송준호입니다. 지금 저는 저희 밭에서 편백나무 5m 규격 이렇게 작업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이렇게 분 작업 다 해줬구요. 편백나무 5m 규격인데 지금 근원 직경이 굉장히 크죠. 그래서 분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잡아줬구요. 여기 밭도 지금 5m 규격 전부 다 빼고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편백나무 계속 이렇게 작업하고 있구요.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나무가 좀 누워있어서 이파리가 조금 안 예뻐 보이는데 사실 뭐 이렇게 나무는 누워있으면 다 이렇게 안좋아 보이는데 사실 세우면 큰 문제가 없구요. 이렇게 지금 나무 상차 하기 위한 이렇게 준비를 했고 5톤 축차 불러서 여기 현장에서 바로 상차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 보이는 편백나무는 모두 제주도로 가는 나무이구요. 이렇게 제주도로 가서 조경 소재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편백나무 이쪽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편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부터 이렇게 작업을 했구요. 그래서 이 편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죠. 그래서 또 조경 소재로도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분작업도 굉장히 깨지지 않고 다 포크레인으로 작업했기 때문에 모양도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편백나무류도 취급하고 있으니까요. 혹시 뭐 필요하신 나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영어농원 송준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